오늘 함께 우리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대살로니카 전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오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전도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살로니카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우리 네 사람이 모여서 원리스를 이루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네 사람이 대살로니카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전도자 바울과 그리고 바울과 함께 현장에 들어간 신라와 또 대살로니카 지역에 있었던 준직자 야송과 또 바울의 심부름을 전달한 디모데 이렇게 네 명이 모여서 대살로니카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우리의 지역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네 사람이 팀 구성이 된다면 대살로니카 같은 교회의 응답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령들이 전도자의 자세라는 말씀을 붙잡고 또 삶 속에서 그리고 이번 온라인 새생명 초청의 현장에서 응답받는 성령 되시기를 예수 글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는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전도자 바울이 대살로니카 교회의 성도들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3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글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대살로니카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이 대살로니카의 성도들이 믿었던 것은 사도행전 17장 3절에 잘 나와 있는데 그것이 예수가 곧 그리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것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로만이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또 그리스로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 있으시고 이 그리스로만이 사난의 건세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로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대살로니카 교회의 성도들은 그 그리스로가 예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직 그리스로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대살로니카 전서 우리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살로니카 교회의 성도들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보금을 알기 전과 또 보금을 알고 난 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듣는 자세가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보금을 알기 전에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으면 그냥 훌륭한 말씀으로 또 뭐 지당한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하면서 거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 그것보다 더 심각했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다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보금을 알고 나서 참으로 감사하게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단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와 또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응답되고 성취된다라는 믿음으로 말씀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4월 말부터 우리 교구 현장에서는 전도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전도 캠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단의 말씀인 것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 캠프의 현장에서 강단의 말씀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응답되고 성취 되어진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주께 쓰임받은 우리 가정이라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지금 마곡 구단지가 현재 입주 중에 있어가지고 우리 전도 캠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주께 쓰임받은 가정이라는 말씀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순종했던 낙의 주인처럼 현장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캠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입주 캠프 속에서 이사하는 가정에는 들어가지 않고 어느 안수집사님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돌고 있었는데 캠프가 거의 마칠 때쯤에 우리 캠프팀 앞에서 남자 중학생 7명이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갑자기 코피를 심하게 흘리게 돼가지고 우리 강사님이 그 코피를 닦아주겠다고 물뜨씨를 가지고 갔는데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사건 캠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옆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옆으로 가서 그 코피가 심하게 난 그 중학생에게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함께 자전거를 타고 있었던 중학생 6명이 제 앞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강사님이 제 소개를 하면서 여기는 목사님이시니까 너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실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제가 한 3분 정도 보금을 전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거기 있었던 중학생들이 다 영접기도를 따라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간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강단의 말씀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준비를 다 하게 하신 그 나기 주인을 만났던 것처럼 현장에 구원받도록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단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면 된다는 믿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보금을 사랑하는 수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현장 속에서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보금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 랩너트들과 함께 필리핀으로 성교 캠프를 다녀왔었는데 저희가 월요일날 오전 8시 비행기라서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공항으로 가게 되었는데 필리핀에 도착해보니까 오후 1시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 날부터 현장 캠프를 진행을 했는데 새벽부터 움직였지 또 맑은 날씨가 아니었고 계속 비가 내리는 날씨라서 다들 지쳐있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랩너트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목사님 빨리 끝내고 숙소로 돌아가고 싶어요라는 눈빛을 저에게 막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이러한 메시지를 또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필리핀으로 전도 캠프를 왔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 처음 보는 사람이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 필리핀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수고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한다면 지금 지치고 힘들 수 있지만 수고할 수 있다라고 메시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사했던 것은 우리 랩너트들이 이 말의 영적인 의미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사랑하고 또 영혼을 사랑한다면 수고할 수 있는데 그 수고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인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우리 온라인 새생명 초청주의를 앞두고 전도 대상자들을 함께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 이 세 가지의 배경을 보면서 영적 싸움을 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배경이고 또 가문의 배경이고 지역 배경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배경이라는 것은 사단에게 잡혀있는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착하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불신자면 사단에게 잡혀있는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 복음받고 영접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착한 사람이 웃으면서 거부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문의 배경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가문 속에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영적인 대물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대물림들을 보면서 그리스도 이름 앞에 끊어지도록 함께 기도해야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배경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지역마다 이 영적인 색깔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흑암이 꺾이도록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보면서 이 영적인 배경과 가문의 배경과 지역 배경을 놓고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배경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앞으로 반드시 예수 글수가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는 확신과 또 성국의 소망과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의의 멸류관과 이 자랑의 멸류관과 상급의 멸류관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현장에서 사역을 할 때 그리고 랩런트 사역을 할 때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 또 앞으로 랩런트가 절대의 제자로 세워질 것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글수를 믿는 믿음의 역사와 또 하나님과 복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라는 이 전도자의 자세를 가지면서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또 온라인 새생명 초청주의 속에서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시기를 예수 글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자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자의 믿음입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우리 1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도자 바울이 대살로니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또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는 반드시 복음이 전달될 때마다 시대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출애국기 3장 18절 말씀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에 애굽의 노예에서 출애국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인마루엘의 언약이 회복되는 날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출 바벨론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마테모거 16장 16절에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날 노마가 복음화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이 대살로니카 전서 1장 5절 말씀에 5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것은 어떠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아니라 불신자가 이 복음을 들을 때 본인이 죄인이란 것을 인정을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해계하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심이란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의 지혜로운 말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 대상자의 영혼 속에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온라인으로 퇴신자를 초청을 할 때 현장에서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니지만 영상으로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복음을 듣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큰 확신이 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자에게 주시는 확신을 말하는 것인데 어떠한 확신을 말하냐면 전도 대상자가 오늘의 시간표 속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으로 갖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자 바울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 예언의 귀한 제자들이 또 성노님들을 통해서도 오직 그리스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노님들이 전도자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속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노님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날마다 전도자의 자세를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라인 새생명 초청을 맞이하여 그동안 마음으로 품고 기도했던 태신자들이 참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